우리 지난번에 추임새 박수 한번 배웠죠 자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이렇게 좋다고 했죠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얼씨구 좋다 차차차 시작 절씨구 좋다 차차차 지화자 좋다 차차차 박수를 많이 치면 우리 혈액순환이 좋다고 다 알고 계시죠 박수 신나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추임새 박수 쳐보겠습니다 시작 얼씨구 좋다 차차차 절씨구 좋다 차차차 지화자 좋다 차차차 빨리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얼씨구 좋다 차차차 절씨구 좋다 차차차 지화자 좋다 차차차 지화자 érique 스페인 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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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